머리가 뒤죽박죽이 돼서 미쳐버리겠다고. 미치겠다. 니가 좋아서. 냄새나 인마 추워. 냄새? 향수 냄새? 왜? 더워져. 별일은 없고?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내가 걱정을 했다고. 아무튼 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보고 싶어도 전화하고 그렇게 쭉 잘 지내라고? 뭐야? 꺼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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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울. 해주세요. 야 유승훈. 내가 누구 때문에 베이스를 쳤는데.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어? 너한테 여기서 우량 보냈던 시간들이 그렇게 막 버려도 되는 거였냐? 너희들 언제까지 내 똘마니라는 소리 듣고 살 건데? 뭐? 똘마니? 적당히 해라. 나도 더 이상은 웃으면서 못 보내줄 것 같으니까. 상관없어? 상관없어. 지금 그냥 가사를 읽고 있는 거 알아요? 저 새끼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 맞지? 우리 여친구 힘들게 하려고. 혹시 가사를 읽고 떠올려주는 사람 없어요? 이번에 그루브를 좀 주고 가사를 느끼면서 해봐요. 바람이 본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 같아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도 낯설다 가린 종일 말 퍼붓는 이 비가 멈출 때까지 또 한 번 견뎌보자 저 새끼 저거 작곡하게 작곡한갑다 가수 막 지가 손에 쥐다 핏다 하네 지금 여신님도 나한테 지금 뻑이 갔어 이 노래는 날 위한 노래야 야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리라